제시카 씨가 정수정 씨를 응원하러 아마 정수정 씨가 큰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멋스럽게 제시카 함께 오셨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아마 우리 수정 씨가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화사한 미소 전해주고 계시고요 여전한 미모죠 우리 제시카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아래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서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정 씨에게 하트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수정 씨한테 하트 네 네 정수정 씨에게 하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화려한 우리 배우진들 전념현 씨 임수정 씨 이어서 장영남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정세 배우까지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야 역시 품성한 추석 자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미집 주역 분들을 소개합니다 포토타임입니다 와 보기만 해도 그 느낌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중앙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주역에서 좀 손을 많이 반대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정세 씨가 보면 살짝 틀어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서 네 거미집 엄청난 환영을 해주시는 우리 관객분들과 우리 배우 감독님이십니다 와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추석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석이신 배우분들이 흠뻑 네 정말 미소를 예쁘게 지어주고 계신데요 그냥 하트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네 우리 팀 거미집 반대 자 몸을 돌려서 양차원까지 오른쪽으로 네 걸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하트도 날려주고 있는 네 이어서 우리 팀 거미집은 또 무대 아래로 모셔야 될 텐데 저 일단 화이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거미집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지게